꺼서 workflows 정했o 욕경 행동 푸란 듯이 무너졌어 바닥을 뚫고 자 그래서 이때까지 How you like that How you like that 그때쯤에 넌 날 끝내야 했어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란 걸 나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 같다 나도 안 했는데 왜 끝난 똑같은 기분일까 사랑하면 더 솔직해질 수 있는 다시 모른 척하기엔 너무 늦어버리는 것 같은데 나의 속에서 나의 속에서 오늘만 없어서 여전히 나의 속에서 여기 일만히 그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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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